춤을 시작한다 타웰번호 다이스키 혜원데스 조심조심 미안해 되게 오래 그러네 되게 오래 그러네 으메 나한테 되게 말하라 그러다니 진정해 이거 잠깐 웃기네 웃겨 아 진짜 대박 진정하지는데 여보는 없지 진짜 여보는 없어 아니 제가 아까 아시죠? 오늘 그거 은기가 찍은 거예요? 엄청 다리 길게 나온 편인데 하이터치에 찍은 거 같은데? 응 응 아 진짜요? 그래서 그것도 원영이가 전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랑 은기 언니랑 사진 찍었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진짜요? 아 그.. 안 봤어요? 아니요? 후식도 있나요? 후식은 없어요 오늘 맞아 네로만 아, 나 또 다시 찾아 write 에? 에, 뭐니? 익 공약 익 공약?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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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원씨 우리 치킨 부위 있잖아요 어느 부위죠? 저는 다리를 안 넣습니다 고구름을 활용하는 거랬어요 치킨 편식값? 아니 편식하는게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거지 그렇죠 멤버들 이렇게 생긴 벌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긴 동물 있지 않아요? 개미알끼였나? 개미알끼가 이렇게 생겼었나? 개미알끼였나? 알람이 있는거야 랑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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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윤이 같이 먹을래? 재윤이 같이 먹을래? 채윤아 너의 한 하나 둘 셋 땡모 땡모 귀여워 너가 좀 불러줘 야 너한테 또 남겨 네 네 광배가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봐야지 진짜 채윤이가 노래도 잘하거든요 조금만 아니라 너의 노래도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지? 너 차에서 볼 때마다 날씨가 막힌다 너무 감격하다니까 진짜 사람들이 얼른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ется 집중한 작품 배고파 모델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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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 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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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꼬집힘 당해봤어 진짜 아파 야 나 이거 그냥 꼬집어봐야지 아 못 먹는 꿈을 올리시던데 야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정키라니까 야 맛이 안나오잖아 오늘 아악! 먹어도 되는 거 아쉽어? 말로 해주세요 아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여러분 미쳐나세요 아악 깜짝이야 아악 깜짝이야 아악 깜짝이야 왜 먹해요 맛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누가 자꾸 저희 촬영 사진을 풀다 아 제가 혹이 터졌다니까 娘 틈테라니까 웃아가씨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암마인위원이야 우 Aufts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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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sssssssss 日本に来た時にこの食べ物が楽しみとかある? 肉。 お肉? たこ焼きじゃねえんだ日本に来て。 日本に来た時はあんまたこ焼き食べないの? 食べるけど肉が好きです。 お肉食べながらジャンプできる? しちゃダメなんです。マナー的に。 たこ焼きでしょ好きなのは。 ないもんね。ないから食べたふりして。 食べながら。食べなが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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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べます。 いきます。 うん。 光배へサラムだってね。 本当に僕たちがケーキモードできるから。 本当に私たちがなんとは笑って。 ですし、元々人だよ。 そんなフ伝まるから私はヘルスターにあって? マナーを買って食べていただく気がするから。 そう言ってたら本当に脅揚げながら。 ごめんね。 女性からも大きなのに。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났다니깐요 영어로 할 줄 알았는데 아참아참아 오케이 오케이 아참아 난나! 아아! 난나를 배워왔지 난나! 난나? 난나? 트와이스 내 노래 좋아 트와이스 노래 좋아 노래 불러주세요 5,6,7,4 쪼르르르름 살색아 노래하는 숲속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해 환기야 사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룹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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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 아니아니아니요 이게 뭐야 손 손 닦아 아 그 쏘리나 쏘리 막 샀다 응 너무너무 손 닦아 대박 선생님 이 사람 좀 끌고 나가주세요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을 거 같아 요즘에 그거 진짜 음 저는 잠이 안올 때 나나미 시간을 한거죠 미나미거든요 물펜 분들에게도 마지막 부스로 한말씀 한말씀 아 진짜 아 이제 슬슬 짜증나 얘 났구나 얘 났고 유리 둘 아 우리 한국마마 댄브 내가 채연이 뒤에 아주 감쪽같이 숨어있어 열심히 했다고 맞아 맞아 이거 진짜 가려졌어 근데 나한테 가려져서 사실 아쉬울 뿐인데 아니야 근데 진짜 잘 안아쉬웠어 진짜 채연의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만 없게 그래 그래 그림자 좋았는데 응 너는 보여야겠어 와 너무 멋있었어 한 명은 해야되는데 네 한 명은 해야 돼 네 메인 래퍼 광현 저희 본인이 부끄러워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진짜 tipo 왜요? 어 난 섹시 이 셔츠인데 어 어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찍어 아 아 아 형 왜? 저 지금 완전 편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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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신이 찌르까 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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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